저기요! 저기요! 저 누구랑 얘기하죠? 저기요! 넌 또 뭐하냐? 아 진짜 개판이든 개판이야 넌 왜 파먹고 있어? 아니 타투가 이상해졌어 타투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? 근데 타투 갑자기 막 물 뜯고 부수고 막 이런가 요즘? 이런 거 막 들렸어 원래 이런 거 안 했는데? 재밌어? 즐겁니? 이거 100원 누우라고 사준 건데 방석을 그렇게 열정적이게 뜯으시면 아 이거 왜 이래? 사진 의미가 없잖니? 넌 다 내보내셨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 신는 거지? 왜 이래 신는 거지? 아니야 제발 하하 하하 뭐 하세요? 저기요 똑똑 뭐예요? 아 안돼 뭐예요? 저기요 저기요? 까뿡이 기자라고 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? 왜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앉아있고 좋은 놈처럼 우리 그냥 놔둬요 연근에 불만이 많아서 여기다가 푸시는 거예요? 암...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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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투야 다 들은 거 알아 꼬리로 대답하고 있어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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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뭐예요? 이게 다 무엇이죠?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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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이고 이건 또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죠?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고 배째라고 하시는 건가요? 이거 이 사람 한... 왜 그쪽이 한숨이시죠? 여기 사고친 건 당신인데 사고친 거 현장을 좀 보여드릴까요? 이거 다 뭐예요? 간식 좋아하는 이게 다 무엇이죠? 아 Maybe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제 눕지 말고 눕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빨리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거냐라고 아이고 이거랑 야! 어딜 톡 가 이 자식아 야! 야 너 일로와 어딜 톡 가 야! 아이고 니가 이거 다 치워 응? 알겠어? 너흰 Sea 엉 엉 엉 남집사는 염색해봐요 남집사는 그녀의 층이 남집사는 과와를 읽은 사람 감사합니다 남집사는 그녀의 목소리가 여유롭게 칭찬해